15 피해를 받고 2장을 제거합니다. 크레센도 횡행 종전함 크레센도 손절 손절 시작 수술 있네 보존될때마다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참 좋은 카드야 34 분열이네 내면의 평화 턴을 종료합니다 이런거 좀 왜 이렇게 많아 턴 종료하는게 쓰기 힘들잖아 이게 뭐 d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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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저것 이상한게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. 충돌강타 황금우상 충돌강타 갖고와 빨리 연결이 왔다갔다 하네 승돌강타 42 딜 나오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씨 이거 대거 어떻게 가져가야되지 아까처럼 맨몸같은거 들고 분명 가르기 신성이다 신성이다 쓴 트위치가 아파요 트위치가 아파요 트위치가 너무 아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우씨 이거 다잡을 수 있나 호이 호이 이놈들 슬라임은 잘잡네 트위치가 갑자기 맛이 갔구만 대바의 형상 알파 천리 대바가 낫겠지 신성 있어가지고 성수 있으면은 코스트 장난 아닐텐데 사병 음 불만이 보면서 담배 피자 그 외 수도성이 담배도 좀 필수 있는거 아님 신성 빨리 잡으면 이득이니까 성수 입사 질 질 질 질 질 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법 충돌강타 축성 이런거 말고 좀 이제 좀 성장형 딜 카드 좀 줘봐. 대박 영상. 이게 진노가 대충 두배 박아버리니까. 그거땜에 다른 카드들 밸류가 많이 쳐. 진노를 강제 당해가지고. 이거 언제 잡냐 저거. 껍질을 못 가겠는데. 진노를 강제하려고요. 진노를 강제하려고요. 진노를 강제하려고요. 엔트로피에 형의 진노는 이제. 저거. 그 뭐냐. 보존 카드들 들고나서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. 적응. 경지가 변할때 한장 뽑습니다. 적응하려고요. 대바데의 형상. 아이고 마땅히 줄 것도 없네. 단식 마음에 오세요. 담배나 피려고 했는데. 담배나 피려고 했는데. 담배 피워도 지울게 딱히 없긴 해. 아니면 저거. 승리킬. 넣는 것도 괜찮긴 했겠다. 승리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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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명상 관련 카드만 좀 잘 뽑으면 될 것 같은데 흩날리는 소매 흩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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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흩흩흩 아 뭐 딜 딜 뭘로 하지? 이거 적어 있어야 되는데 맨 머시기 맨 카드 또 아까랑 비슷한 상황 됐네 맨 카드 기다리면서 잠시 흠 흠 흠 뜨 인공물 3 중단까지 있으면은 이제 방어도 잘 채울 수 있겠다 깨부수고 탈취한다 그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아 네 신성 그곳에서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총돌 강타 회유리 타격 손절 손절 하나 더 있으면 보스는 쉽게 잡을 것 같긴 하네요 아 재자 이걸 18딜을 맞아서 방금 코스트가 왜 저렇게 들어왔지 아닌가 정상인가 회전 불고리 음 코스트 낮은 거 있어야지 내가 제대로 쓸 것 같은데 아니면 코스트 늘려주는 카드가 있던가 운명 가르기 충돌 강타 뭐 지우지 이제 지울 게 없네 잠시만 재미어질까 하이블밋핀들 나의 에이 그렇게 빡담배를 펴도 맨 밑에 있으면 못할 수가 없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 약화 안 걸려나 약화 걸면은 좀 곤란한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휴 그럴리가요. 아휴 후원같아입니다. 중단 가르기. 중단 충돌 4명. 이게 한 사이클이구나. 중단 멈춰. 중단 멈추를 하나 잡고. 중단 멈추를 하나 잡으라고 한 그릇 뚝딱 해 주시죠. 야 저거 왜 저렇게 세냐 아 뭐 한 바퀴 더 돌려도 되겠지 아야 뚫렸어 하도 천천히 때리니까 이게 현실 지배 엄벌 또는 안전을 매턴 가져옵니다 개인기 개인기 쓸 수는 없는데 그지 현실 지배 신성모독 아 지금은 지금 만든 카드는 않은 것 같은데 왕관 커피 검은별 커피 갈고 망치 주제 지금 카드 더 집어야돼 디스코드 아 블리트 잡아야겠네 블리트에서 저 힘 지나서 죽는거 아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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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en 내가 더 빨리 겸 쓰고 지금 쓰는 게 강화된 거예요 복제 포션 아 복수도 뭐였지 까마코 아 맨날 까마기야 아 근데 까매기 원했지 까매기 파워 포션 4장 있네 또누데카보다 낫다 승리길 이규준 앨범 지울 수 있긴 한데 꼭 하 한장을 복제합니다 뭐 복생할까 승리길 아 나 잠깐만 기다려봐봐 아 아 아 참 만 참 만 님 나 규순 도장인데 님 잠깐만 이 아 아 아 아 아 3번 3번 어? 응? 야 잠깐만 야 2단교 수경이었어 야 규칙이 뭐이래 잠깐만 야야야야 저거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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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야 이만 야 야 이걸 푸쉬를 몇개로 빼냐 포션 다 꿇어먹었네 아이고 세상에 아 이게 뭐야 다 꺼져 집에 카드가 보존되면 나 줍니다 필요 없어 윙붙 하나 쌀까 윙붙을 사도 이거 못피하네 그지 같다 진짜 하긴 뭐 나 윙붙가 있어도 피하질 못해 운동할까 동우리즘 보스가 까마귀니까 파워는 좀만 참죠 승리길 두개 있을거 같으면 문제없겠다 재미리즘 아 그래 가질 손절 있네 손절 지울까 손절을 손절한다 잉크병 야 왜자꾸 승리길로 승리길 뽑냐 잘하네 똥겜 특지자 똥겜 특지자 똥겜 특지자 예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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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 승리킬 이거 무한된 거 아니야 지금 그냥 무한이지 지금 편지 칼로 잡을 아 말도 안 됩니다 편지 칼로 잡을 표현 없지 각성 칼로 칼로 털어 와 대박이다 와우 대박이다 승리길 중단 드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승리길이 힘을 못쓰는데 승리길 카드를 바로 다시 뽑아버리니까 이게 승리길로 뽑을 카드가 없네 아니 분호가 분호를 뽑아서 승리길로 뽑지를 못해요 미치겠어 어 이거부 안 된다 예 카카 흐접수 네 승리길은 대놓고 사기 카드인데 저거 그 저거는 너프 안 먹으려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